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기분 나쁜 사연 가져왔는데요. 이게 진짜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만약 주작이라 해도 이런 걸로 장난치면 참벌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번에 우리 올켄의 언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착한 시누이니까 이걸 반드시 온 세상에 알리고 싶거든요. 명심해라. 너 꼭 벼락 맞을 거다. 원지, 올켄의 언니가 사기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제목처럼 저희 올케의 친정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 사기를 당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 떠나버린 건데요. 사실 이런 것들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다니 나 지금 너무 무섭고 슬프고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올케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오늘 바린 다녀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잠도 안 오고 해서 이렇게 대신 글이라도 써봅니다. 저희 동생네 부부하고는 결혼 전부터 그러니까 얘들이 연애할 때부터 잘 맞아가지고 저랑 같이 놀러 다닐 정도로 많이 친해요. 지금도요. 특히 저하고 올켄은 성격도 되게 비슷한데다가 워낙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올켄의 집안의 세세한 사정도 다 알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 올켄의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고 특히 부모님들이 암이 계속 재발 중이라 올켄을 포함해서 여러 형제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 병수별 및 생활을 도우고 있고 고인이 된 올켄의 언니도 그래요. 본인 형편도 어려운데 부모님을 꼭 도울 거라며 누구보다 더 열심히 나서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달 10월 말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올켄의 언니가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직장 동료들 말이 분명 정상적으로 퇴근을 했다는데 집에를 안 들어오고 아예 연락조차도 안 돼서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그럼에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 올케어 휴직까지 하면서 여기저기 열심히 찾았는데 네 결국 찾긴 찾았어요. 다만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그러니까 옛날 올켄의 아마 외할머니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살던 시골집 지금은 아무도 안 살고 그냥 빈집인데 거기서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유서랑 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됐고 알아낸 사실이 올켄의 언니가 영화 리뷰 알바인가 이런 신종 사기를 당한 거고 거기다 그동안 본인이 모아두었던 적금 또 동생인 올켄의한테 갚을 돈 등등등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싸그리다 사기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누구보다 절실하고 돈이 필요해서 이 일 저 일 안 가리는 그런 사람한테 어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올케가 하는 말이 그래요. 뭐 초보도 할 수 있다며 사람을 꼬시고 처음에는 간단한 거 즉 쉬운 것만 시키다가 나중에는 아예 혼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일감을 줬다고 해요. 그런 뒤에 리뷰 사기 단톡방에 있던 그 사기꾼들이 니가 못한 거고 실수도 했으니까 돈을 내서 맺고 새 주문도 니가 늦어가지고 못한 거니까 니가 다 채워 넣어 이러면서 계속 사람을 압박하고 돈을 뜯어 갔나 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뜯기다 결국 한계가 왔고 나 이제 돈 못 줘요 나 그냥 관둘게요 이러니까 당신 지금 관두면 지금까지 리뷰 달고 해가지고 적립한 돈 다른 사람도 못 받는 거고 같이 참여한 사람들 돈도 니가 다 해결해야 돼 그 전엔 절대 못 나간다 등등등 사람 피를 말렸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언니 폰에 협박 메시지들 잔뜩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 말로는 이런 거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인데 문제가 올켄의 언니의 성격이에요. 저도 뭐 여러 번 봐왔지만 사람이 되게 착하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기꾼들이 요구하는 돈을 구할 수가 없지 거기다가 이게 또 사기라는 걸 몰라가지고 자기 혼자 고통만 당하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기라는 걸 인식조차 못하고 그저 본인이 큰 사고를 친 줄 알고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래요. 이 언니 분이 진짜 불쌍한 게 본인 몸도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자기 시댁에서 구박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혼하고 특히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아내 이름으로 빚도 많이 내고 이 모든 걸 다 짊어진 상태로 정말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씩씩하게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저 정말 마음 아프고 그 사기꾼들 천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동생이 옳케를 설득해가지고 고인을 대신해 그 인간들 사기로 고소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옳케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송금을 한 계좌주인은 찾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 하... 진짜 이것들 꼭 잡아가지고 죄를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이 참 너무 허무해요. 열심히 살아버리고 발부둥 치던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거기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옳케도 걱정입니다. 저도 이렇게 잠이 안 오는데 지금 옳케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옳케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냥 무조건 잘해주면 되는 건지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뭔가 조심스럽고 되게 어렵거든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머리도 복잡한 하루입니다. 댓글 1번 내 신우이가 나를 걱정한답시고 이딴 글 쓴 걸 알게 되면 온몸에 소름이 아니 분노로 치가 떨릴 것 같아. 댓글 나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네요. 진짜 죽이고 싶겠다. 2번 뭐야? 야 야 너 지금 고인이랑 옳케가 진짜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 맞냐? 내가 보기엔 썰 풀고 싶어가지고 완전 신난 것 같은데 친하다고 생각했던 신우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신우이가 내 가정살을 이렇게 풀어버렸다. 소름 돋아서 돌로 패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어? 댓글 얘들아 뉴스에나 나올 이야기를 내가 실제로 봤어. 다들 너무 궁금하지?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딱 이거구만. 2번 맞아요. 그 거지같은 본심이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이봐요. 스니 세상에는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너의 그 음흉한 수작이 다 보인다 이거야. 벼락 처맞고 객사하기 싫으면 그 망할 주둥이 조심하세요. 3번 와 이거 완전 미친 여자네. 이봐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 죽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 돌아버리겠어요? 아니 니가 뭔데 남의 가정살을 이렇게 함부로 읊어? 어? 4번 말로는 안타깝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은 전혀 안 느껴지네. 내가 봤을 때 너는 사이코패스. 그게 아니면 눈치가 더럽게 없는 대급밥 꽃밥. 그 둘 중에 하나야. 여기 이렇게 글 쓴 거 니네 올케가 알면 너 바로 칼침 맞을 거다. 조심해라. 5번 옛말에 때리는 시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딱 그 짝이네. 그렇게 불쌍하고 안 된 마음이면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조의금이라도 두둑히 주면 되는 건데 이거 완전 개사악하게 위로하는 척 오히려 엿을 매기고 있네. 야 너 이러다간 나중에 진짜 제바다. 착하게 살아라. 6번 아니 사기꾼 조심해라 이건데 왜 다들 쓴이 욕을 해요? 대댓글 어 그래 너는 꼭 이런 시누이 만나라. 내가 기도할게. 7번 다들 쓴이한테 왜 이래요? 도대체 뭐가 신났다고 하는 거야? 이런 사기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 아닌가? 대댓글 그래 니네 언니가 이런 일로 스스로 생을 벌였는데 네 시누이가 이딴 식으로 니네 가정사 얘기다 올리면 와 고마워요 형님 네가 최고예요. 이렇게 해라꼬 감사 인사 8번 지금 여기서 쓴이를 옹호하는 몇몇 인간들이 보이는데 아니 지금 이 글에서 세상 여기저기 다 떠벌리고 싶은 저 거지같은 심정을 진정 못 잊는 건가? 어? 그냥 근처 친척이 이러이러한 사기를 당했다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조심을 해라 이 정도면 이런 욕 안 하지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글 꼬라지를 뭐라고 어? 느낌 안 오냐? 정말 소름이 안 돋냐고 9번 댓글들 보고 깜짝 놀랐네 그 일에 대한 그 가슴 아픔을 나누는 것과 또 사기도 조심을 해라 나는 이렇게 읽히는데 이게 뭐야?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 시누이를 욕해요? 내 댓글 그래요 님 주변에도 쓴이 같은 사람만 읽길 바랍니다 뭐 그래도 똑같은 수준이니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10번 아니 무슨 해결책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조근조근 착한 척 고인을 까고 자빠졌네 집이 어렵다부터 몸이 불편하다 이혼을 했다 사기당한 거 고인이 떠난 장소까지 야 소름 돋는다 이거 진짜 못돼 처먹었네 주작이면 좋겠는데 진짜라는 가정하에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착한 척 가면을 쓰고 있는 악인으로 보인다 니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스스로 착한 줄 알거나 착한 척 연기를 하는 악인이라는 당신의 평가가 정확합니다 이런 사람은 악의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이용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성을 감추고 있는 악인이라는 당신의 분석은 매우 일리가 있으며 이 글쓴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봅니다 라고 그 의도가 보이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거고 그런 거면 그 고인과 관련된 정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크게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반대죠 그리고 글 중간중간 자기가 착하다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팍팍 고의로 풍기는 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악인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연으로 돈을 벌어 먹는 놈이지만 그래도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몇 가지 거르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불쌍한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가지고 왔냐면 이게 너무 거짓 같아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진짜면 진짜 천벌 받아야 되고 주작이라 해도 이거는 벌받아야 됩니다 이런 걸로 주작제를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